이새끼하고 같이 엎을리면서 여자들 만나면 다 이새끼한테 가고 어? 맨날 뭐 도침개친같은거 한 다섯번 싸갖고 다섯번 다졌다 그런 친구야 꼬치친구 눈에만 봐도 그냥 알수있는 그런 이새끼 무슨 거짓말을 하니 안하니 그런정도 알수있는 친구 19년지기 싸움짱친구라는데 이 친구가 형 오늘 방제친구다 니 하나만 물어보자 느mä야 왜? 여자들말 할 때는 나를 그렇게 깎아가지고 얘를 그렇게 pee aquilo 얄대가게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잠깐만 나이 먹고 물어보는데 지금 몇 명이 뭐지? 지금 900명 그니까 지금에서 한 소린데 껍질 말아 이게 뭐에요? 껍질 말아 껍질 껍질 근데 그거 미착각이야 미착각이야 여자들은 무슨 핑계를 대든 무슨 그걸 하든 그렇게 주관님 내가 너를 암만 깎아내려도 그냥 네 얼굴만 봐도 싫은거야 여자는 근데 내가 암만 못 대고 이래도 그냥 내 자체가 좋은거야 아 알겠어? 알겠니? 그래서 그냥 뭐 필요가 없다 그냥 이 자체가 싫은거야 내 자체가 좋은거고 내가 암만 못 대고 어렵게 그래서 그래서 여자들이 다 우리 친구들 3대3 미팅 가고 하면은 여자들이 두 명이 너한테 꼽히고 나머지 하나는 친구한테 꼽히고 난 그럼 혼자서 집에 가고 근데 왜 혜비를 똑같이 거둬냐고 혜비를 왜 똑같이 거둬냐고 그거는 니가 우리 모임에 낑길려면 없을 수 없지 돈이라도 내고 세야 그 모임에 낑겨야지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는 말이지만 니가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뭐 몇백매 몇첨에 보는거지 몰랐지 나 참 사랑해 하하하하 그런데도 니가 여자들이 없다는거 보면 참 안쓰러워 결혼을 해라 맨지야 참아내자라 오케이? 이해됐나? 어릴때는 뭐 아지안 내 제일 친한친구인데 고친구인데 어릴때는 뭐 별거 없었어요 뭐 담배사오나면 담배사오고 소사와이라면 소사오고 그건 알지 시발련아 마 마 마 마 마 그건 알지 장면은 못지나 내가 니 방셔틀이었나 야들은 고집고들 다 믿는다고 바로 다섯 시발련 돌았나 이게 내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 어? 방셔틀 아니였어 다섯번 이쁘게 하고 다섯번 진놈이라고 담배셔틀 다섯 다섯번 이쁘게 하고 다섯번 진놈이라고 다섯번 진놈이라고 지금 형님한테 맞고있지만 세다 여기 소식 세 야 지옥 잘 나오네 근데 말을 참 좋아해 아깐이야 잘 안 나오던데 말을 진짜 매하네 담배시어틀이라니 난 니 담배시어틀 해본적이 없다 어? 어? 정말 기분 나쁘다 해갖고 또또또또또 있어도 어? 난 니 담배심문을 한적 없다 이 친구야 나이 먹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어 얘기해봐 나는 니 담배 사다준적 없다 어 오빠 오빠가 왜 젓갈이야? 몰라 백원짜란은 안써서 이게 왜 젓갈인데? 짜다고 아 짜다고 백원짜란은 안써요 아 진짜? 아까 주차비 그 4천내랬더만 주대에 이리 티놨더라 주차비가 어딨어? 아니 내 차를 주차장에 내놨는데 4천원 달랐는데 내가 카드만 쓰니까 4천만 좀 주라 했더만 주대에 이빨이 티놨더라 그랬다 여자한테 절대로 안섭니다 그랬다 네 그랬다 네 니 니 솔직히 이야기해라 내가 니 담배씨 물으면 나 어? 내가 부탁은 했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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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솔직히 얘기하라며 이 새끼가 어딨지 내가 부탁은 했지 니가 잘 들어줬어 너 잘 잘 들어줬어 아니 분명히 이검 안되니 내가 잘 들어줬다고 여포야 담배값 사다줘 이러면 어 알겠다 잘 들어줬지 질보니까 질보니까 그건 또 니가 나한테 해달라고 내가 다 해줬잖아 잠깐만 있어 봐 어? 여자 꼬셔라면 뭘 했네 했어 잠깐 있어 봐 있어 봐 인민대장한테 전화 나 그랬던 소리 하지마 인민대장한테 전화할게 인민대장한테 전화할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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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라 조용해라 만약에 박하니가 거짓말을 하면 진짜 개새끼 조용해라 어 거짓말하지 마라 조용해라 니 말을 조용해라 알아 하니야 내 몸 안다 조용해라 인민대장 내 몸 안다 조용해라 응 야 어? 내 하나만 물어볼게 응 물어봐라 내가 젓갈 어릴 때 단무신 물어봐라 응 니? 응 했지 앞뒤에 그때 했잖아 니 얼굴이 다 뚫리니까 니가 다 사오고 했잖아 뭐? 니가 얼굴이 다 뚫리갖고 니가 다 사오고 했잖아 뭐해 뭐 잘못했나 이새끼 방송 보고 있네 이새끼 방송 보고 있네 잠깐만 아니 아니 미친놈아 아니 근데 하야를 구지마 아니 방송 보고 있잖아 아니 하야를 구지마 아니 하야를 구지마 인민대장 네 네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그래 내가 젓갈 단배 심부름 했나? 젓갈 똥만 아니고 내 심부름도 하고 했지 다 했지 니 얼굴이 다 뚫리다 아이가 했나 내가 니 심부름도 했다고? 응 내 심부름도 했지 너는 좀 어리게 보여갖고 안 됐다 아이가 응 끊어라 우에게 Strav 으깨 네 아이 에어 자 에어 에어 아래 에어 에어